오늘은 여러분께 여자결을 말하는 임산부들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신하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이 치가 떨리게 느껴지고 있어 아는 글이 지금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하기 전에는 여자결하는 단어를 싫어했는데 하고 나니까 여자들 너무 이기적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져.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임산부석 배려 절대 안해준다 진짜. 진짜 임산부 배려석 점유율은 다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음. 남자가 앉아있는 것도 거의 못봤지만 앉아있더라도 후다닥 비켜주거든.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남성분들은 거의 앉지 않거나 앉더라도 임산부 있나 없나 주변 주시하고 계심. 임신이 대수는 아닌데 배려하라고 만들어준 자리를 같은 여자들이 양보 안 해주는 건 진짜 화나. 예전에는 어떤 아저씨가 자리 비켜줬는데 30중반 정도 여자가 밀고 들어와서 앉을라 그랬어. 아저씨가 막으면서 임산부에게 자리 양보하는 거라고 말해줘서 너무 감사했지. 같은 여자끼리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 싶다 서로 돕고 살자. 라는 말을 하는 임산부가 있죠. 그리고 반응 역시 같은 여자인데도 여혐색이게 만드는 사람 있어 진짜 창피해. 내 아내도 만삭인데 어딜 그리 돌아다니냐고 임신한 게 벼슬이냐 유세냐고 할준마들이 말했음. 사회적 배려나 배려석이라는 사회의 규율을 만들고 따르는 건 언제나 남자고. 여자는 항상 배려와 양보를 받는 존재라 생각해서 임산부가 뭔 상관. 나도 여자니까 불편함 없이 배려받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양보하남. 이라는 뼈때리는 댓글들이 줄을 짓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진짜 여자들이 여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혹시나 이 내용이 조작이라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런 댓글을 쓰는 인간들이 여자라는 보장이 없지 않냐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fm리스트 사이트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2024년 지하철 임산부석은 한남보다 여자가 더 많이 앉아있음. 진짜 아줌마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너나 할 것 없이 임산부석이 앉는 걸까.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앉아있음 중년 여자들. 이라는 이 내용을 보시죠. 글을 작성한 승효금효라는 여자는 여성시대에 3331일 방문하고 4만 561개의 글작성과 8만 8532개의 댓글을 작성한 진도백이 fm리스트입니다. 당연히 남자를 극혐하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남자보다 여자가 임산부석을 더 많이 앉는다고 여자욕을 하고 있죠. 임산부석은 여자들이 다 앉는 것 같아. 임산부 배지 없는 젊은 여자들이랑 아줌마들이 앉는 거 너무 많아. 같은 여자끼리 왜 그럴까라는 식으로 말하는 우리 fm리스트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한 여자 역시 일반인 여성을 흉자라 조롱하는 fm에 심취한 여자이죠. 여정녀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인간은 역설적으로 남성보다 여자입니다. 남성들은 여자들의 질투심 열등감을 느껴본 적 없을 겁니다. 음습하게 뒤에서 뒷담하고 앞에서는 친한 척 깨악깨악거리는 여자들의 문화를 우리 여성들은 다 느껴봤고 남자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쉬쉬하며 숨기려 하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난 여자교 너무 공감해 임산부석 말고 일할 때도 진짜 배려 없어. 나도 비슷한 여자교를 느꼈는데 젊은 여자들은 눈빛부터 어쩌라고 네가 임신했는데 뭐 어쩔티비 이런 눈빛으로 기싸움해. 나도 여혐 싫어하지만 임신해보면 알지 임산부석의 90%는 여자고 10%는 할 젖이라는 걸. 나도 만사까지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남자들은 일반석에 앉아있어도 양보하는 사람 있어. 근데 그 양보자리를 선수치는 여자도 있었고 양보하는 여자는 한 명도 없어. 라는 일관된 진술을 보시죠. 애석하게도 여자가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드는 건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 여성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국밥 한 그릇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교는 진리다. 감사합니다.